네, 오늘의 시그널은 Y램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 그 만화 웹툰 업체인데 웹툰 업체 중에서 자꾸 뭐 디즈니나 마블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다른 분야도 많잖아요. 뭐 제2의 뭐, 제2의 뭐. 근데 그게 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최고의 기업이거나 미국 회사들. 근데 이게 그냥 아시죠? 이게 이 타이틀을 얻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무슨 우리가 제2의 디즈니가 된다, 제2의 마블이 된다, 제2의 테슬라가 된다. 제2의 뭐가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제2의 뭐가 된다고 해서 뭔가 되게 부품 꿈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부품 꿈을 너무 갖는 것은 참 위험하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차라리 제1의 뭐가 되면 됐지. 제2의 뭐가 되기에는 그 제1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제2의 디즈니를 부르짖었던 업체들이 100개가 넘을 것 같아요. 100개, 1000개, 수천개. 그 중에 한 개도 디즈니를 따라간 기업이 없죠. 그러면 디즈니가 아니겠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이버의 주가가 일단 반등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카카오도 조금 반등을 하고, DNC미디어 같은 웹툰 업체도 반등을 하고, 한 번에 굴곡이 크게 있었죠. 코로나 때 엄청나게 떴다가, 엔데믹 때니까 다 나가버리니까 웹툰 안 보고, 네이버 같은 거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조금씩 반등하고 있죠. 네이버도 새롭게 무슨 저기 B2B, 아니 C2C 플랫폼을 사고, 지금 인공지능 뭐가, 채집, PT 같은 게 나오고, 그리고 웹툰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예 안 보던 사람이 잠깐 보다가 안 보는 걸로 돌아가버린 거고, 만화를 원래 좋아하던 사람들이 웹툰 플랫폼을 새로 이용하는 유저들이 들어오면서 오르고 있는 건데, 네이버가 그래서 내년에 네이버 웹툰을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계획을 밝혔었죠. 네이버 웹툰이 지금 오늘 Y랩의 지분 9.67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웹툰에 지금 게재되는 지금 Y랩에서 나온 이 만화들이 네이버 웹툰에서 크게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DNC미디어가 카카오 웹페이지를 통해서 웹툰을 소개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웹툰 참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네이버 웹툰 월요 웹툰 1위를 기록하면서 일본 웹툰 플랫폼 라인만 가해서 종합순위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웹툰 참교육은 청춘 세계관인 블루스트링 대표 작품이에요. 이게 뭐냐면, 왜 앞에 마블 디즈니 그 얘기 했냐면, 마블이, 지금 아이언맨이 죽었잖아요. 근데 물론 아이언맨 토르가 너무 세니까 뒤에 솔직히 무슨 문나이튼이 나오니까 솔직히 좀 너무 약하긴 해요. 근데 왜 그게 지금 그래도 계속 되느냐? 마블이 세계관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슈퍼히어로 등장하는 슈퍼 스트링 세계관 있고요. 학교 배경으로 하는 블루 스트링 세계관인데, 거기서 히트 친 게 바로 참교육이고, 로맨스 레드 스트링이 있고, 로맨스 판타지 골드 스트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웹툰을 뽑아져 나온 다음에, 그 웹툰이 연재가 끝나가 되더라도, 마블처럼 세계관이 이어져서, 그 다음 작품도 이 세계관에 그냥 완전히 매료된 사람은 기다리게 만드는, 이 효과를 누리려고 제2의 마블이라고 부른 거예요. 마블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마블이 꼭 되겠다는 게 아니라, 마블의 세계관이 계속해서 아버지에서 아들, 딸을 계속 이어서 안 끊기니까, 그런 구조를 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웹툰 업체 Y랩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것도 이제 많은 기대를 품고 딱 상장을 해가지고, 그 기대감이 거품과 함께 무너지면서 밑바닥을 긁은 다음에, 밑에서 이제 한 단계씩 올라오고 있죠. 지금 원바닥, 그 다음에 궁둥이를 높은 두 번째 바닥이 나왔고, 그게 이제 완성형이 되려면, 이 16,000원 고점을 돌파하면 완성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상승 N자의 완성형이 딱 N자가 다 보이는 시기가 돼버리면, 수익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고점을 두들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손절가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18,000원을 바라보는 전략, 만약에 이게 이제 맞는다면 확률적으로 상승 N자의 이 끝머리 N자를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14,000원, 15,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를 잡아놓은 상황에서 18,000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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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